벨라에 비스타라는 호텔에 와 있습니다. 이 호텔은 수영장도 있고 방도 깨끗하고 좋은데 3성급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짐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좋은 수영장과 환경이 있는데도 3성급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저기 호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과 오른쪽 큰 건물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로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설날이 다가와서 저쪽이 일로 들어오는 곳이고요. 로비 모습이구나. 저쪽에 바다와 수영장과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 비스타는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시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풀장이고 보시는 이곳에서 저녁에는 더 아름다워야 돼요.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오른쪽에 식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벨라 비스타 앞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바다를 낀 괜찮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른 아침이면 산책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식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은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알뜰한 아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감사합니다. 이리test은 바 10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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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